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배세다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맹인 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세다 사람들은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와 손대시기를 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손만 대셔도 소경의 눈이 떠질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감당하시는 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한 번에 뜨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두 번에 걸쳐서 안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두 번에 걸쳐서 안수하신 것은 아닐 줄로 생각합니다. 또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셨어요. 별로 깨끗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에 침도 뱉으시고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이번에 대답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와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보는 건가요? 보이지 않는 건가요?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간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이런 것을 어중간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이긴 보이는데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잘 본다고 생각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이긴 보이지만 주님께서 기대하는 수준도 보지 못하는 이 소경에게 한 번 더 안수하셔서 그가 밝히 보도록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그렇게 잘 보면서도 자기 눈에 있는 들뽀는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역시 티와 같이 작은 것을 잘 보니까 스스로는 잘 본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저는 1982년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신학을 공부하게 됐는데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전도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부작용인데 그때부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은혜를 잘 받았는데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고 히브리언은 어떻게 하고 헬라우는 어떻게 하고 공부를 하고 나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자꾸 판단이 되기 시작하면서 저분은 고속사적인 성경의 흐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이 목사님은 성경을 원어로 읽어보지도 않고 설교하시는가 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중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은 지 20순위에 지났는데 지금은 참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부목사님이 증거에도 은혜가 되고 저도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왔는데 저에게 강도사님이 설교에도 은혜가 되고 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 세계에 유명한 조커가 있습니다. 교인 가운데 목사님을 제일 힘들게 하는 교인이 누구냐 신학교 다니시다가 중간에 그만두시고 장로님 되신 분이라는 분이 좋고 있습니다. 뭘 좀 아신다는 거죠. 알긴 아는데 어중단하게 아셔서 목사를 괴롭히기도 하고 주님 보실 때도 똑같습니다. 항상 성경은 본문의 문맥을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서 안수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그 문맥은 무엇입니까? 그 문맥은 8장 앞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에서 배세다 쪽으로 오는데 제자들이 떡을 하나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빵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빵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로세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를 발효시켜서 빵을 구울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게 해서 구워 먹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 한 절기는 이 누룩과 관련된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말은 누룩이 없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한 주간 동안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버리고 그야말로 누룩 없는 무교, 누룩이 없는 한 주간을 보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고 새로운 누룩으로서 빵을 구워 먹습니다. 고대에 유대인들이 누룩을 사용한 것은 오늘날처럼 슈퍼마켓에 가서 이스터나 효모를 사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반죽해놓은 덩어리 중에 한 조각을 떼어서 보관해두었다가 다음 밀가루 반죽에 그 조각을 넣어서 반죽하면 그것이 바로 누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누룩 없는 절기의 의미는 애국에서의 모든 과거와 단절을 의미하고 유월절 이후에는 새 누룩으로 시작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룩을 말했을 때 제자들은 빵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나,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나 헤로세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말하는가 보구나.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가져온 빵은 하나밖에 없는데 빵이 모자라기 때문에 빵을 사서 먹어야 되는데 그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안 들어가고 헤로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 가지고 서로 염려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하들을 책마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지금 내가 빵 먹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누룩, 헤로세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헤로세 교훈을 말합니다. 외식하는 종교인들의 교훈과 그리고 세속주의자들의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몇 광주리냐? 성경이 참 재미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성경 기록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해서 한 번은 보리떡이 5개였다가 한 번은 7개로 되어 있고 한 번은 5천명이다가 한 번은 4천명이 되고 그런 줄 알았어요. 다시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다른 사건입니다. 한 번은 보리떡 5개로 5천명을 먹이시고 한 번은 보리떡 7개로 4천명을 먹이시고 남기신 것도 보리떡 5개는 열두 바구니 보리떡 7개는 7광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두 번이나 떡으로 큰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먹는 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늘로부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훈을 통해서 제자들이 더 이상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런 것에 염려하거나 관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게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고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는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누룩 이야기만 나오면 제자들은 빵을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빵은 염려할 것이 없다. 빵 5개만 있으면 5천명이 먹고도 남느냐 빵 7개만 있으면 4천명이 먹고도 남는 것을 너희가 보지 못했느냐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의 가르침이 너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하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대에 보시면 또 예수님께서 가이사르 빌리뽀에 가서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빨리 손을 들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나 엘리아나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께서 메시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 말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표현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아버지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유대인들이 책만간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 말은 독사와 같은 놈이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베드로가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너무 기분이 좋아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보기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요 한 대개신 내 아버지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크게 칭찬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예수님께서 크리스도의 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견고한 기초가 되는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시고 흐뭇하셔서 드디어 제자들에게 자신의 미래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인자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메시아로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이제 알았으니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겠다. 인자는 이제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펄쩍 뛰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죽으시다니요. 죽으시면 안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생님이 누군지 좀 알아보고 요즘 와서 베세라 들판에 모인 사람이 2만 명을 겨우 넘어섰는데 이제 좀 팬들이 챙기기 시작하고 저희들도 팬관리한다고 아주 재미가 있는데 돌아가시다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의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너무나 실망하시고 낙심하셔서 이렇게 심한 말을 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루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만큼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갱의 눈을 띄우시면서 한 번에 하지 않냐고 두 번에 걸쳐서 안수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보기는 보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제대로 보지 못한다. 믿고 신앙 고백은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십자가를 질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자신을 돌아보는 성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분당 우리교회 세 번째 오는데 참 괜찮은 교회 같아요. 올 때마다 교회가 성장하고 성부들이 설교도 너무 잘 듣고 찬양도 너무 잘하고 예배 분위기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침을 뱉으셨을까요? 구약성경 래위기에 따르자면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배설물이나 분비물은 더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분비물에 접촉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생이 죄인이고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인과 죽은 자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죽음이요 부정한 것이라는 성경적인 원리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죄인과 죽은 자의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은 더러운 것이요 분비물은 죄된 것인데 예외가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시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을 뱉으신 것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의 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시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침을 뱉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수하셨습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그런데 반만 떠졌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안수하십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는 침을 뱉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것은 한 번에 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수준에 이르게 될 때까지 주님께서는 다시 한 번 우리를 안수하셔서 밝힌 눈이 뜨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인생은 성숙이 있다. 우리의 영적인 과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갈 때까지 성숙한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생이 끝이 아니고 중생 다음에는 성화가 있고 성화가 끝이 아니고 성화 다음에는 영화가 있다고 신학자들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살펴보면 중생 다음에 성화가 끝이 아니고 영화가 끝이 아니고 심지어 영화 다음에 신화가 있다. 그렇게까지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우리가 주와 같을 줄 아는 것은 하는 성경의 고백들을 따라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가르침을 따라서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동방교회는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은 접어두고 적어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수준에서 이만하면 되었지 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도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만족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때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5월달에 홍콩에 있는 제 친구 교회 집회를 하러 갔어요. 가는데 교포교회니까 크지 않습니다. 한 200명 정도의 교인이 있고 성인들이 한 150명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새벽기도에 매일 새벽기도에 교인의 절반이 나옵니다. 80명 정도가 새벽기도에 출석한답니다. 제가 놀랐어요. 이야 홍콩에서 그중에 한 권사님은 디스커브리 베이라고 하는 홍콩에서 제일 살기 좋은 연봉이 수십억 되는 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홍콩 말로 또 주로 외국인들이 사는 그런 섬에 사시는 분인데 한 번도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기 위해서 3시 반 되면 일어나셔서 그 디스커브리 베 안에는 개인 차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왜 공기가 오염된다고 그래서 택시를 타고 부두까지 와서 쾌속 페리를 타고 홍콩 섬까지 와서 또다시 택시를 타고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비가 많이 드시겠네요. 이러니까 뭐 조금 드는데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대단한 분이에요. 놀랐어요. 그렇게 오시는 분이 있어요. 결국은 그분이 좋은 섬에서 하는 것을 포기하고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5시 반에 새벽기도에 시작되는데 4시 반 되면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자리부터 앉기 시작해요. 오는 순서대로 그대로 앞에부터 앉아버립니다. 5시 반에 대해서 제가 딱 보면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앞에 4시 반 그다음 4시 40분 5시 5시 10분 제일 뒤에 5시 반 그대로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 감사한 건 목표가 올라오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다음 목사님이 기도 제목이 남편을 위한 것 아내를 위한 것 그런 게 없어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일 올라오는데 기르키스탄에 있는 신학교에 도둑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돈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신학교의 서류들과 여러 학적 자료들 다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흥금과 함께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집회하는 기간 동안에 그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차로 데리고 다니면서 맛있는 식당이라는 식당에 다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잘 골라주세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뭐 하시는 분입니까? 예 제가 꽝조우에서 한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베트남 목사님이 꽝조우에서 제일 큰 한식당 두 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그런데 그럼 식당에는 언제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 교회 일 없을 때면 갑니다. 교회 일 없을 때면 간대요. 저는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흥회하기 그 한 달 전 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아프리카와 북미에 집회를 다니신다고 한 달 동안 교회를 비우셨어요.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 교인들이 마음이 약해진다고 3주간 동안 부흥회를 하셨어요. 강사님 세 분 모시고 3주 부흥회하고 1주 쉬고 담임 목사님 오시고 또 제가 와서 또 부흥회를 한 거라.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집사님 그러면 지난 한 달 동안은 교회 계속 부흥회를 했다는데 식당에는 못 가보셨겠네요. 예 한 달 조금 넘었죠. 못 가본 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그럼 식당이 잘 돌아가나요? 그러니까 싹 웃으시면서 어저께 목사님 제가 전화 받았는데 우리 매니저가 말하기를 저희 회사 생기고 지난달 매출이 제일 높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굉장히 도전 받았어요. 저런 믿음의 자리에 가 계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 식당이 그렇게 잘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말씀하시더라. 1번 나를 믿지 말고 주님을 믿어라. 자기 하나님께서 가르친 거예요. 나를 믿지 말고 주님을 믿어라. 2번 나를 믿지 말고 직원들을 믿어라. 3번 나를 믿지 말고 고객을 믿어라. 그래서 제가 야 장사를 한다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다고 고백합니다. 조지 뮬러는 5만 번 응답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5만 번 이상 응답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를 가르쳤던 대구 서문노교의 박복달 원사님은 저희 고신교단에 전국 여전도 회장을 은퇴할 때까지 10순위를 하신 분입니다. 경북로의 여전도 회장을 30년 서문노교의 여전도 회장을 30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전도에 만들어놓고 은퇴할 때까지 혼자 다 해드셨다는 뜻입니다. 제가 너무 기가 막혔어요. 여전도 연합회 부흥회 강사로 갔었는데 부흥회 기한 중에 총회를 하시더라고요. 총회를 어떻게 하시길래 혼자서 저렇게 평생을 하시나 그러니까 회장 선거할 때가 됐는데 누가 손을 딱 들어요. 손 들더니만 선거됐는데 후보 추천을 해야 되나요? 회장님은 그냥 유임하시기로 동의합니다. 만장일치해요. 제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이가? 뭐 이런 분이 계시는가? 그랬는데 가까이 모시니까 그럴만한 믿음과 영성과 능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다른 분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평생 오래 해드신 것이 옳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한 번은 제가 그 권사님 댁에 갔는데 누워 계시더라고요. 권사님 왜 누워 계세요? 이러니까 내 허리가 조금 아팠어. 허리가 조금 아픈 줄 알았습니다. 한 달 뒤에 또 갔는데 멀쩡하세요? 지난번에 허리가 아프시더니만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간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권 목사님 사실은 제가 한 달 전에 집이 대구신데 서울에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순원 순원이 서울에 있는데 순원 집에 가서 순모임을 하러 가야 되는데 서울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모임을 하러 가는 걸 준비하다가 다락에 올라가서 떨어졌대요. 다락에서 떨어져서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아픈 채로 서울까지 그때만 해도 KTX 없으니까 기차를 타고 4시간 5시간 갔습니다. 가서 순모임을 인도하고 마쳤는데 너무너무 허리가 아파서 다시 기차를 타고 올 수가 없었대요. 왜?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에스컬레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못 올라가서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왔답니다. 오는 길로 바로 장로님 외과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장로님 얼굴빛이 파랗게 질리면서 척추가 세로로 금이 갔답니다. 나이가 70이 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못 일어나시고 누워서 평생을 보내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냥 누워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한 달쯤 누워 계시던데 어느 날 새벽에 눈이 뜨렸습니다. 새벽 3시 반에 눈이 뜨려서 늘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나는 시간인데 하나님 내 남은 생에 이렇게 누워서 보내려니까 너무너무 그렇습니다. 주님께 영광도 안 되고 제가 새벽에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제 평생 일과였는데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고 싶습니다. 하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뭐냐 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권 목사님 제 평생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눈물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나은 줄로 믿고 일어나서 교회에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날 병원에 갔는데 흔적도 없이 붙었다고 합니다. 왜 어떤 분들은 이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되지 않습니까? 왜? 이만하면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보는 것은 보는 것이지만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니 밝히 보게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밝히 보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누룩을 말할 때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먹을 것을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있는 주님의 교훈이 편만하게 되는 것을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나 해노새 누룩이 아니라 천국의 보금의 누룩이 온 땅을 편만하게 하는 것을 염려하고 바라보게 되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나 십자가를 지는 것은 거부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신 말씀에 아멘하고 주님 나의 신앙고백뿐 아니라 나의 삶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중간하게 보는 베세다의 소경에게 주님은 한 번 더 안수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하십시오. 두 번에 안 되면 세 번 하십시오. 온전히 밝히 보게 될 때까지 큐티 훈련은 잘 받았는데 큐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또 훈련 받으십시오. 전도훈련 잘 받았는데 전도하지 않습니다. 또 훈련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학교를 졸업했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또 훈련 받으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한국교회 전도왕들이 많잖아요. 고구마 전도왕도 있고 진도께 전도왕도 있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여의도에서 차를 몰다가 뒤에서 누가 박았습니다. 탁 받쳤습니다. 여러분 차를 몰는데 뒤에서 받치면 기분이 나쁩니다. 차를 세웠습니다. 내려서 보니까 뒤차에 말숙한 양복을 입은 신사가 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실수로 박았다 이거죠? 마음이 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창문 내립니다. 사악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다치신 데는 없으신가요? 받친 분이 받은 분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다치신 데는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때를 대비해서 자동차에는 범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맹암 주고 받으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분이 유명한 전도왕이었습니다. 받은 분은 누구냐? 미국의 유학 시절에 예수 믿었던 분입니다.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교회 교인들 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나가지 않은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 부인은 권사님인데 남편이 다시 교회에 나오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왕의 차를 박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다치신 데는 없으시냐고 자동차를 하는 것은 받칠 때를 대비해서 범퍼가 있는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예수 믿으시라고 그 말을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 다음 주일부터 같이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나도 받치기만 해봐라 받쳤습니다. 진짜 급하게 지금 다른 교회에 강의하러 가는데 신호등 앞에 서있는데 누가 뒤에서 딱 박은 거야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렇게 좋게 해서 보내고 나니까 생각이 나는 거야 보내고 나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분이 그냥 전도왕이 아니시구나 늘 다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훈련하고 연단했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목사가 단에서 설교하니까 그냥 저절로 되는 것 같습니까? 마음의 괴로움과 기도와 눈물로 준비하고 준비하니까 그나마 이 많은 청중들 앞에서 안 쫄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수준으로 자신을 훈련하시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구에서 개척교회 할 때 이야기입니다. 저기 부목사님이 한 번 회의를 하는데 자꾸 끌고 제가 야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회의 시간에 왜 자꾸 끌냐 이러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토피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토피라고 아세요? 그런 피부 병이 있는가 보다 저는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뭐? 아토피? 네가 아가? 저는 아토피는 애들이 걸리는 병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목사님 아토피는 애들이 걸리는 병은 아닙니다. 어른도 걸립니다. 그래? 제가 뭘 몰랐으니까 미안했어. 그럼 병원에 가서 빨리 진찰을 받고 주사를 맞든지 약을 먹든지 해야지 이러니까 목사님 제가 왜 병원에 안 가봤겠습니까? 약도 먹고 있고 주사도 맞는데 잘 안 났습니다.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느님이 있는이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미안하기도 하고 이리 와라 이리 와라 하고 부모가 손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부모가 불쌍히 계시고 평생 끌그면서 목회하지 않도록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한 번 기도했습니다. 나와버렸어.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나와버렸어. 이야 큰일 났습니다. 왜? 앞일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주에 우리 집사님 부부가 자기 애를 안고 찾아왔습니다. 뭐겠습니까? 우리 부모가 권 목사님이 아토피 영엄이 있다는 소문을 퍼드렸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안 해줄까? 물었습니다. 김 집사 박 집사 너희들 생각에는 담임 목사가 너희들 애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고쳐줄 것을 믿나? 그렇게 물었습니다. 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기도 안 해주려고 믿음도 없는 것들이 무슨 기도 안 해주려고 그러니까 아멘 이러는 거야 믿는대요 믿는다는데 무슨 말 하겠어 그럼 어떻게 말할까 또 말했습니다. 그래? 믿는다 이거지 그러면 너네 애니까 내가 기도해주긴 해주겠는데 안수도 해주겠는데 너희들도 애를 위해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안수하고 기도할래? 그리 물었습니다. 하겠대. 제가 뭐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할 수 없이 기도해 좋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부부가 그때부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애를 뻗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또 데리고 왔습니다. 목사님 또 기도해주세요. 저는 완전히 그냥 콧깬 송아지가 돼서 할 수 없이 또 안수해 좋습니다.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 스스로 생각하니까 내가 참 어중간한 믿음의 소유자라 성경에 그런 말씀 있으니까 기도는 했습니다. 잘 믿어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전교인 수련을 갔는데 교인들이 지몽교회 하다가 허리를 삐끗한 사람이 두 분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래도 교인들 다 갈 때까지 기도하려고 제가 버티면서 이렇게 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끝까지 안 가고 몇 명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루 수 없이 제가 있나니까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젊은 집사분이 목사님 저 안수기도 한번 해주세요. 왜요? 제가 다음 순서 우리 교인들 장기자랑 제가 맡았는데 허리를 뼈게 해가지고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사회를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기도해줬습니다. 옆에 또 다른 권사님이 목사님 저도 허리가 아파서 또 기도해줬습니다.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사회를 잘하시더라고요. 아주 표준말로 사회를 잘하시더라고요. 권사님도 훨씬 좋아하셨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뭐 그냥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거나 더 큰 기대가 없거나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믿음을 가진 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응답받는 것입니다. 응답받아야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오래 기도하거나 큰소리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 응답받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왜 결혼하게 됐느냐 저희 집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고 지방에 내려가서 기도하면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혼자 살까요? 결혼할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열흘 만에 저희 집사람 오라버니가 저를 집사람에게 중매를 했습니다. 백일 작동기도 했는데 기도 열흘 만에 저를 만나고 선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분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남은 90일을 계속 기도하는데 제가 연락이 없었습니다. 백일 작동기도가 딱 끝나니까 그 다음날 새벽같이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은 기도 응답인 줄 알고 이제 저하고 결혼하게 됐는데 그 이야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제가 한 거예요. 세 번째가 만났을 때 나보고 사실은 강도사님 그때는 제가 강도사였습니다. 강도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선을 보게 되고 그리고 작전기도가 끝나니까 애프터 신청에 와서 하나님이 택하신 분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나빴어요. 왜? 내가 기도하고 자기가 응답이 돼야 될 건데 자기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이 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백일 작전기도 하시고 나서 내가 연락했다. 그 말 있으면 계시군요. 그럼 만약에 내가 연락 안 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럼 나쁜 못된 질문을 했습니다. 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답을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했느냐 예 백일 작전기도가 끝나도 응답이 없으면 한 백일 더 기도하죠. 한 백일 더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기도의 사람 지금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깊은 은혜의 단계로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사로서 교회가 아무리 큰들 한국의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잖아요. 75만 명이잖아요. 순범중앙교회. 이번에 20개인가 만 명짜리 20개인가 갈라주고 45만 명 남았습니다. 그래도 기가 막혀서 말이 45만 명이지 말이 75만 명이지 다시는 그런 큰 교회는 끝났다. 그건 한국의 경제성장 시기에 부흥 시기에 끝났지 그보다 더 큰 교회는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번 홍콩 집회 갔다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이지리아에 200만 명 모이는 교회가 생겼답니다. 저는 뭐 뒤집어질 뻔했습니다. 금요일 철하에 100만 명에서 150만 명이 모인답니다. 물론 아프리카니까 벽도 없고 그냥 기둥만 세워놓고 지붕만 있으면 모이는 거예요. 목사님 안 보이고 그냥 라디오 방송으로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모인답니다. 제가 회개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제안했구나. 끝난 거 아니겠느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끝난 거 아니겠냐. 그건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것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분당 우리회 세 번 왔다고 했습니다. 개척한 지 6개월 만에 제가 그때 재직 세민을 하러 왔습니다. 그 당시 600명 모이던 교회였습니다. 2년 전인가 제가 왔는데 그때 8천명인가 모이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만 명 넘으셨겠죠. 단순히 숫자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그만하실 때까지 스스로 그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방언을 받고 은사를 받았다고 그러냐. 은사로 말하자면 나는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고 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 더 크고 놀랍고 신기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끝 아닙니다. 뭡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의 끝이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은 말해놓고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한참 해보니까 이 목회라는 것은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의 멘토인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이제 개척해보니까 이제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목회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를 떡 쳐다보시면서 아니 권 목사 이제 그걸 알았어? 그럼 이때까지는 뭐로 목회했노?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친구 목사한테 찾아가서 또 이야기했습니다. 어이 권 목사 목회는 은혜로 하는 것 맞지? 참 내가 은혜로 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니까 나를 딱 쳐다보더니 아니 이러는 거야. 아니라니 아니 권 목사 권 목사는 목회를 은혜로 안 하나? 요즘 은혜까지 안 되지? 어? 그럼 뭔데? 은혜 위에 은혜 아 그러더라고 제가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런 말씀이 있더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렇게 한다는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성전 동편 문 밑으로 흐르는 생명수의 강을 에스겔이 따라 걸어가는데 강물이 흐르면서 점점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서 멈춰있는 호수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흐르면서 깊어지는 강물처럼 바다에 이를 때까지 깊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당 우리에게 여기서 머물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끄시는 대로 더욱 베스트 해사낫 예컴 하나님의 최상급에 도달할 때까지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존경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날에 저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한 번에 보지 못하면 두 번 다시 안수하셔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리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밝히 볼 때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만족함이 없는데 우리가 스스로 자족하고 만족하여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눈도 밝히 보는 그날까지 뒤돌아보지 않는 화살처럼 표 때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